네 감사합니다. 먼저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오른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오늘 결혼하는 바다씨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바다씨 정말 20년 전부터 데뷔하기 전부터 아주 가까운 동생인데 드디어 드디어 우리 또 바다양이 품절녀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SES 멤버 마지막 6녀를 장식하는 바다씨 진심으로 정말 정말 축하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부터 받겠습니다. 가운데 한번 해주셔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뒤로 조금만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제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바다씨한테 축하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그렇죠. 바다씨와는 노트북상도빠리 뮤지컬을 통해서 굉장히 친해지고 함께 작품같이 하면서 많이 호흡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날 결혼식을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영원히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아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포토타임부터 갈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뒤로 조금만 더. 뒤로 조금만 더. 네 감사합니다. 뒤쪽으로.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SNS를 받으시고 우리 한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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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딸들이 꺼풍식으로 나와가지고. 어린애들 넘도 나고 언니가 좀 느껴져가지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심했었습니다. 정말 잘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주수만 우리 회장님께서 오셨었습니다. 주수만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주수만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포토타임 먼저 갔고요. 주신 다음에 오른쪽부터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네. 뒤로 조금만. 네. 뒤로 조금만. 붙어주시고 오른쪽부터 촬영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네.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바다씨를 위해서 축하의 메시지 한번. 그럼 시작했겠는데요. 아. 너무 축하하고. 저희 다은이 데모예요. 바다씨가. 그래서 성당에서 결혼하는 것도 너무 축복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